키키올링입니다. 매드베데프에게 앤디 머리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쟁반 수집 전문가가 되는 듯한데요. 이 영상에서는 왜 매드베데프가 자신의 동시대 라이벌이자 후배들인 알카라스와 야닉 신호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준우승 2인자에 그치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코비치의 뒤를 이어서요. 누가 세계 랭킹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또 여자 테니스 12홍텍은 얼마나 지배적인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인디어넬스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2년 연속 알카라스가 매드베데프와 대결을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알카라스가 2대0으로 완승. 1세트 초반 알카라스가 3게임을 먼저 내주고 끌려갔지만 서서히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고 2세트에서는 힘없이 6대1로 패했습니다. 우선 매드베데프의 패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알카라스가 풀파워 100%에 도달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건 전제로 깔겠습니다. 다만 알카라스를 상대로 매드베데프가 이기려면 확실한 전략, 게임 플랜을 흔들림 없이 펼쳐야만 합니다. 그게 언도덕이 승리하는 길이기도 하죠. US 오픈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4강전에서 매드베데프는 알카라스를 이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3월 인디언웰스, 7월 윈블던에서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기 때문에 알카라스의 압승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문가들의 예상이 뭐였냐면요. 매드베데프가 베이스라인에서 5,6m 주위에서 서브를 받는 딥 리턴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한 알카라스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매드베데프는 고집스럽게도 이 딥 리턴 전략을 US 오픈 4강에서 유지를 했고 작전을 바꾸지 않고 완성도를 더 높여서 컨디션이 약간 흔들렸던 알카라스를 공략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한 번 찍은 정답을 바꾸면 안 된다. 한 번 찍으면 2번으로 가야지 3번으로 바꾸면 망한다. 근데 매드베데프는 이번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2번 찍었다 3번 찍었다 다시 2번을 찍는 그런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매드베데프의 리턴 포지션은 불안정했다는 표현이 적당했을 정도로 딥 리턴 했다가 앞으로 스텝인을 밟으면서 베이스라인 리턴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알카라스의 서브를 위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매드베데프의 첫 서브 리턴율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알카라스의 첫 서브를 겨우 55%만 리턴 인 플레이 시켰습니다. 알카라스는 반면에 84%의 높은 리턴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야닉 시너는 중결승전에서 알카라스의 첫 서브를 리턴한 비율이 91%였는데요. 매드베데프의 리턴이 얼마나 안 풀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매드베데프의 서브였다고 생각합니다. 매드베데프가 하반기 북미 하드코트와 실내 인도보다 상반기 하드코트 대회에서 조금 경기력이 덜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코트 표면 속도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매드베데프의 그라운드 스트로크 주포가 백핸드죠. 백핸드를 플랫성으로 치기 때문에 빠르고 낮게 깔리는 편입니다. 근데 인디언 웰스의 미디엄 슬로우 템포의 느린 코트에서 매드베데프의 그 강점이 잘 발휘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매드베데프의 서브 위력이 뚝 떨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코트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매드베데프의 서브는 거의 위협적이지 않았죠. 매드베데프의 서브는 코스를 노리는 스팟 서브가 아니라 2미터 가까운 키에서 꽂는 스피드가 강점인데 인디언 웰스에서 특히 이 강점이 많이 상쇄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매드베데프는 언리턴드 서브 그러니까 리턴인 플레이가 안 된 위력적인 서브가 총 76개 가운데 19개에 그친 반면 알카라스는 61개의 서브 가운데 24개의 언리턴드 서브를 기록했습니다. 당초에 저는요 매드베데프가 호주 오픈 결승전에서 야닉시로를 상대로 딥 리턴 전략을 포기하고 베이스라인 리턴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리턴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다면 매드베데프가 훨씬 더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리턴 전략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역효과가 나왔다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 전략 변화는 얼마든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매드베데프는 이로써 자신의 트로피 진열장에 쟁반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매드베데프의 이미지가 어느덧 준우승 쟁반 수집가로 굳혀지는 듯한 우울한 분위기도 읽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5번의 크고 작은 대회 결승전에서 5번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작년 US 오픈, 베이징 오픈, 비엔나 오픈,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와 야닉 시너에게 연달아 결승에서 고배를 마셨고요. 이번에는 알카라스에게 패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랭킹 포인트상으로 테니스 빅4로 불리는 조코비치, 알카라스, 시너, 매드베데프 가운데 작년 가을부터 우승이 지금까지 매드베데프만 없는 겁니다. 물론 5번이나 결승에 올랐으니까 그만큼 꾸준히 잘 친다는 설명도 가능하겠지만요. 역으로 보자면 최강의 선수를 결승에서 물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인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매드베드팩 커리어가 앤디 머리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적이기보다 수비적이고요. 백핸드가 포핸드보다 강점이 있을 뿐 아니라 클레이에서 커리어 초반 그다지 큰 성적을 내지 못하고 또 생애 첫 그랜드슬램 트로피를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들어올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오픈에서 엄청나게 결승에 많이 올랐지만 단 한 차례도 우승을 하지 못한 불운이 비슷합니다. 이 비교는 매드베데프가 그만큼 대단한 선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7살 즈음에 매드베데프는 마스터스 시리즈를 6번 우승했고요. 토털 투어 우승 횟수가 20번에 이릅니다. 앤디 머리는 메이저 3회 우승 그리고 마스터스 시리즈 14번 우승 등 커리어 토탈 총 46개의 우승 트로피를 갖고 있습니다. 매드베데프가 앞으로 5, 6년 정도 더 톱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다면 앤디 머리의 기록과 비교되는 수준까지 올라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제너레이션 선수들의 성취도에 대한 올바른 비교는요. 페더란 아달 조코비치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역대급 빅3 시대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앤디 머리와 비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드베데프는 이미 빅3 시대의 인간계 최강으로 분류되는 다비드 페레르, 조 윌 프리드송과 토마스 베르디흐, 델포트로를 능가하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위대한 선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인디언 웰스에서 알카라스가 우승을 하면서 다음 대회인 마이애미 오픈으로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조코비치가 이미 기권을 선언했죠. 이렇게 되면서 1번 시대가 알카라스가 됐고 2번이 시너, 3번이 매드베데프인데요. 대진표상으로는 시너와 매드베데프가 4강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대진표상으로는 알카라스의 우승 확률이 더 높아졌고 인디언 웰스와 마이애미를 동시 우승하는 선샤인 더블도 가시권에 와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선샤인 더블 예전에는 진짜 메이저 우승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두 대회 사이에 쉬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생겼지만요. 예전에는 일요일에 결승 치르고 바로 쉴 틈도 없이 그 주중에 토너먼트를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2006년까지는 마스터스 시리즈 결승전은 5세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두 대회를 동시 석권하는 건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해낸 게 바로 2006년 로조 페더러였고요. 조코비치는 일단 클레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세계 1위를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선샤인 더블 자체에 출전을 하지 않았고 클레이 시즌에서도 프랑스 오픈 우승 외에는 다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랭킹 포인트가 별로 없는 거죠. 알카나스는 작년 클레이 시즌에 마드리드와 바르셀라노 오픈을 우승을 해서 디펜딩 포인트가 만만치가 않고 오히려 1위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건 야닉 시너가 아닐까 하는데요. 클레이 시즌은 작년에 우승이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올 시즌 포인트를 획득하는 족족 랭킹 점수가 올라갈 운명입니다. 시너가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클레이에서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계 랭킹 1위 등극도 프랑스 오픈 즈음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이가시비용택이 인데언웰스에서 무실 세트 우승했습니다. 결승전 사카리에게 2세트 베이그를 먹였습니다. 이번 대회 6경기에서 3번 베이그를 기록했고요. 7대5까지 간 세트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리나 를리엄스 이후 최고의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고 세리나나 그라프와 같은 레전드 반열까지는 아니지만 듀이스틴 헤넹, 샤라포바, 킴 클리스터스 정도 수준의 한 시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위대한 선수의 영역에 점점 도달해 가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비용택의 나이가 22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앞으로 10개 이상의 그랜드슬램 챔피언에 충분히 오를 수가 있고요. 포스트셀이나 윌리엄스 시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저는 시비용택의 라이벌들이 주춤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발렌카, 리바키나 오사카 등등이 그랜드슬램과 같은 큰 무대에서 강점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비용택이 이 강적들을 4강이나 결승에서 큰 무대에서 물리칠 수 있어야 진짜 이 시대의 넘버원으로 공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가오는 프랑스 오픈에서는 포핸드 톱스피의 1인자인 시비용택이 우승후보 0순위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럼 이제 마이애미 오픈이 본격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밤 라이브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